이맘보 걷기 가위라프트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비가 내리지요 저는 흘복 가위라프트 구호수육업 에너지교수 또 가고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군기는 정정하고 먼지가 안나고 좋습니다 땀도 조절로 다이 이 길에 축하해요 이 길이 이제 일을 하자 이 길이 만들어진다 이 길이 아름다워네요 그리고 오늘이 일을 못해요 이 길이 저리에 입을 해외 보러와야겠다 이 길이 도착해 이 길이 이 길이 평화에 비해 왔습니다. 평화에 비해 왔습니다. 평화에 비해 왔습니다. 여기 휴생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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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시나무가 공유조사 우선도 되셨던 거 같아요. 오늘의 그대로 보자 나왔습니다. 와 사시나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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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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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